가훈전선 I'm Dr. K. 자 이름 반갑습니다. 닥tK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훈전선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대한전선을 먼저 표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당히 급등하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과열 종목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도 되고 한 상황인데요. 질문 주신 분은 가온전선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일단 뉴스도 한번 같이 챙겨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요. 롤러코스터 대한전선 날짜 하락. 연일 급등세에 보였던 대한전선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미국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휴일 중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인데 얼마 소송을 냈는가면요. 557억 소송을 냈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는 이거 뭐 별 관계없는 내용인데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배상제도는요. 징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판결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저런 악재 때문이다 라고 주가 하락의 이유를 일단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에 가온전선도 올라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를 할 때 닥터케이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러한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르고 오른 만큼에 엄청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러한 행태는 최근에 급등했던 투산중공업에도 나타납니다. 어저께도 방송했고 투산중공업이 여기가 매수 포인트 정도인데 여기 27%까지 마지막에 오르고 난 다음에 덜렁 만약에 샀다면 20%에다가 추가로 10% 더 빠지고 한 30% 가까이 빠지는 거거든요. 며칠 안 걸렸습니다. 3-4일 만에 30%의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고 출가의 매수 포인트 그리고 매도 포인트를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온전선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가온전선을 4만 2천원에 매수했답니다. 4만 2천원 권력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2천원 권력에 살만한 자리입니까? 평소에 어디서 사라 그러죠? 여기서 사야 되는데 2만 8천원권 아닙니까? 4만 2천원이면 1만 4천원을 더 주고 산 거예요. 1만 4천원을 그죠? 한 50% 더 오르고 난 다음에 그냥 산 겁니다. 자 과연 얼마를 더 수익을 취하겠다고 그죠? 자 여기 기준으로 하면 4만 7천원에 그죠? 아 2만 7천원에 4만 9천원이니까 따블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한 90%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얼마 더 먹겠다고 산 거냐 말입니다. 그죠? 빠지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고 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방송도 들었는데 그러한 우를 범한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저만 저만 못된 사람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건 둘째 치고요. 일단 아 2번을 정말로 아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는 꼭대기에 사면 안 된다. 다시는 꼭대기에 사면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오를 만큼 올라온 자리입니다. 자 여기부터 2만원부터 3만천원 정도의 이 박스꾼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만천원 아닙니까? 여기서 만천원을 더하게 되면 4만2천원입니다. 이 4만7천원 오르고도 올랐잖아요. 목표치도 다 나왔어요. 슈팅구간입니다. 슈팅구간 딱 포인트가 그렇게 나오네. 자 어떻게? 여기 폭만큼 상승폭에 여기서 계산하면 만천원만큼 올랐으니까 딱 목표치도 나왔죠? 좀 더 올라간 것이 슈팅입니다. 슈팅 나온 것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트K가 누누이 바라고 바라고 말씀드렸던 그죠? 필살기 공짜로 퍼 드리고 있는 이 필살기 바로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죠? 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그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그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매도 시그널 그죠? 오일이평선 이탈시 장대음봉 나오면 매도 시그널 그런데 근데 매도 안 하신 것 같아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기 급나가잖아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고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난 이후에 윗골이 달고 하면 예측 매도 볼린저 밴드 삐져났으니까 예측 매도입니다 그 다음날 올선 이탈한 장대음봉 뭐 매도 시그널 그런데 달랑 사버리니까 사자마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략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 21권 32,000원과 31,000원권 여기 인근은 아마 지지할 가능성 높을 겁니다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몇 퍼센트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지금 큰 범위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1,2,10%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금을 그 정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반등할 때 양봉서면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밑으로 꼬깔아지면 비중 축소 의견이에요 여기서 양봉설때 매수 그럼 단가 딱 낮아지죠 반등 적당히 넣으면 탈출 의견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막 밑으로 크게 더 무너지면 지금 던지기엔 좀 그렇고요 반등은 한 번 나올 겁니다 왜? 여기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한권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 한 번은 리바운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말했던 리바운드 넣을 때 추가했다가 반등 넣을 때 적당히 완전 플러스 못 낸다 하더라도 적당히 손실폭 줄이고 올라가다가 막 밀리는 시도 나오면요 그렇게 손실폭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도 잘 안될 겁니다 왜? 손실이 얼만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잘 될 것 같으면 이만큼 또 무너질 때 가만히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이브 하이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엔트 쪽이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에 엔트 쪽 다른 섹터들 한 번 보자면 내 종목들 보자면 JYP도 양호하고요 SM 메타버스와 같이 연동돼가지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오늘 YG 엔트도 3.8%대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 맞고 하면요 여행도 가고 그죠? 어떤 모임에 모임에 인원 제한이 있는 부분에서도 면제 되고 공연도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공연 유튜브 등 이런 라이브에서 수익이 어느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재개한다면 이거 뭐 날개 달고 날아가는 거죠 최근에 하이브는요 또 방탄소년단 소속사 BTS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BTS죠 신곡 버트도 빌보드 차트도 1위하고 맥도날드에서 내놓은 방탄소년단 BTS 세트 이게 뭐 줄을 서서 몰려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고요 전세계 국민이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를 보고 열광을 하는 시대가 참 과연 올까 그죠? 꿈에서 상상하던 게 지금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어요 다만 아 처음에 아 상장 이후에 크게 밀리던 자리까지 어느 정도 왔으니까 과연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부담이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단순한 차트의 모양만 보자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근데 여기서 윗골이 그냥 피레침처럼 내려 꼽힌 자리 있죠 저런 부분은 상당히 저항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기간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관심은 가져도 될 만한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목표가 보다 앞전에 크게 밀리는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볼 정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고 강하게 간다면 양호 왜 여기 앞전 상당히 크게 밀렸던 이런 자리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양호 그렇지 못하고 밑을 좀 처지면 또 어느 정도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직장 그만두면 가입하신대 직장 다니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직장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수익인증 한번 또 해드려보자면 참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점점점점 닥터K 화 되가고 있습니다 단타 선수가 되어버렸어 제가 요새는 조금 더 끌고 가려고 제가 요새는 조금 더 끌고 가려고 그러고요 오히려 팀원들이 더 선수가 되가지고 그냥 얄짤없이 끊어버립니다 자 뭐라고 대화를 나눴는가 하면요 무조건 무조건 수익나면 끈자주의냐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죠 안 토해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뭐 먹는게 장땡이지 그죠 뭐 1%든 2%든 여기 신 되어있는게 뭔지 아십니까 신용이거든요 신용이 지금 풀로 들어가있다 말입니다 내 돈 아닌데 1%면 어떻고 2%면 어떻냐 이겁니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가다가 좀 가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요 그렇다고 단타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쁜 선택 아니다 이거죠 그죠 올라갔다 튕겨내려오는 거 용서 안해요 팀원들이 그죠 이런게 몸에 이제 10개월차 회원이거든요 10개월차 회원입니다 그죠 명예의 전당도 올려놨는데 이제 6월달되면 반기 제가 이거 좀 해달라고 할건데 그죠 1억 천만원으로 아 1억8천원으로 1억천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장인이 못따라할 정도 시그널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일하니까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면요 어렵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손실을 크게 안당하는 것도 손실 크게 안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데 꼭대기 서 덜렁 사면 그냥 사자마자 5천원 빠졌다 했죠 아까 4만2천원에 5천원이면 10%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배울 부분도 있고 기초를 다져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닥터케이가 리딩하면서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세코 파세코 단가 남겨보십시오 안 깨져야 된다니까 많이 닥터케이도 손절을 합니다 그죠 무조건 먹었다 안 그래요 손절했다고 다 보고 많이 했죠 여러분들께 근데 20% 이렇게 깨진 역사가 없어요 왜 적당히 깨지면 손절해버립니다 다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손절 잘 합니까 아까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잽싸게 일단 사서 올라가면 털어내는데 만약에 휘청휘청하면서 밑으로 빠지죠 그러면 그죠 줄이고 줄이고 하는 상황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한다 이겁니다 빠른 빠른 대응이 근데 여기가 좀 탄탄해요 여기가 제법 탄탄합니다 이렇게 내려온 경우 잘 없어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팍 무너져요 그죠 참고를 하십시오 자 파세코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맞죠 자 파세코 21,250원 아 눈이 큰일입니다 이게 막 확대해 주는 걸 하든지 해야죠 하하 탭에서 조금만 글자 보려니까 눈이 나빠가지고요 파세코 그러면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경우를 아까 힌트를 약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나연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조금 케이스는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 그래도 박스 약간 이렇거든요 그죠 여기 박스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치우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위는 지지를 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다 깨지는 하다가 한 번 반등 그럼 여기 위로 계속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잘 가지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완전 무너졌거든요 여기 깨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쳐 해지 무너지지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가 딱 무너지면서 추세가 흔들렸는데 다시 돌아섰으면요 추세를 무너뜨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60일까지 이탈했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여기 60일과 20일은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여름 다가오고 그죠 그러니까 파세코 한번 사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2만원대는 일단 여기서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치우고 간 자리니까 또 여기는 스톱을 자꾸 하니까 이게 뭐다 앞전에도 또 빨간불로 들어왔죠 지지권입니다 2만원권은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120일도 올라오고 있고요 2만원 지지한다면 좀 더 홀딩 하면서 반등 노려볼 수 있고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만 2천원권 여기 그러면 여기 지지하던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튕겨내려오네 그죠 여기 지지하던 부분이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 튕겨내려오죠 그러니까 2만 2천원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답 나왔네요 2만원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고요 2만 2천원에서 강하게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강하게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2만 3천 7백원 여기는 한 번에 못 넘어가요 60일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2만 3천 한 7백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으나 60일 그렇지 않고 2만 2천 100원에서 조금 피씨비씨를 한다면 당분간 어게 농도anga 너무 세게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강하게 올라왔으면 적당히 여기서 멈추고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13,000원 하던 게 29,000원이니까 뭐 따블도 넘게 올랐죠 15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1년도 안 되고 6개월 만에 150% 올랐어 그러니까 150% 정도는 안됩니다만 앞에 부터 하면 그죠 150% 가까이 됐죠 그래서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은 바 아주 강하게 여기 위로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애로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저항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2,000원권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하시라 20,000원은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강원전선, 대한전선 하이브, 파세코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일단 녹화 한번 끊고요 조금 더 언급할 부분 있으니까 조금 더 언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한다 그랬습니다 3플러스원 세일 기회 한번 잘 잡아 보시고요 실전 투자 대 입상자의 리딩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수익 잘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혼자 사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매매 배제하는 것도 오래오래 투자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된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둑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압둑키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행정 샥 요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 аг나 아 아 으 으 으 으 으